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우리 9월 모평, 총평 하겠습니다. 총평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시험이. 현장에서 학생들 분위기를 보니까 아, 작년하고 혹시 다르구나, 어렵구나. 6평 때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9평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제가 붙인 제목은요. 9평, 물론 분석도 해드리겠지만 9평 분석할 이유는 딱 하나죠. 남는 기간 동안에 뭘 얼마나,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서 일단 제목은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많이 시간 부족했을 거고요. 남은 기간, 시간 관리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석 안 되는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길고 복잡한 문장들. 그거 읽는 방법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달이면 물론 두 달보다 많이 남은 거 맞습니다. 두 달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습이니까 꼭 시간 관리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하는 공부 좀 익히는 방법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급별로 추천 공부법도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평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9월 2일, 그러니까 9평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오전 8시 기준으로 학생들의 정답률인데요. 이게 작년 수능. 그러니까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온지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능에는 총 8문제였어요. 그게 딱 느낌 오시죠? 올해 6평이 되게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이게 12개인데 어제 본 바로 그 9평도 12개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6평하고 9평하고 거의 난이도가 똑같은 거 아니는데 똑같진 않고 아주 살짝 쉬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완전 킬러 문제, 정말 고난도 문제 6평은 정답률 30% 이하 문제가 두 개였어요. 그런데 어제 본 9평은 한 문제가 없습니다. 한 문제도 없습니다. 대신에 30%, 40%대의 문제가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5문제죠. 보시면 알죠? 느낌이 오죠? 아, 이게 다르구나. 9평에 비해서 초고난도 문제가 준 건 맞는데 대신에 고난도 문제가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하 문제가 개수가 같은 건 매한가지입니다. 단지 6평에 비해서 초고난도가 조금 줄었지만 고난도 문제는 많았다. 의미 있는 걸 보면요. 여전히 학생들 빈칸,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의미 있는 게 뭐죠? 밑줄 의미 파악. 이게 오답 2등이었다는 거. 또 장문도 캐 어휘가 48%, 대입 파악인데 53%. 자, 무슨 말이냐면 빈칸, 순서, 삽입을 틀린 학생들은 아, 나 원래 약하니까 이라고 하겠지만 이번 시험의 특징이 준킬러라고 하죠. 요지, 장문도 캐, 밑줄 의미 파악은 킬러 문제 아닙니다. 준킬러 유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틀렸다면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등급을 맞추고 싶다. 1등급이 목표이십니까?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준킬러 문제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빈순삽에서 몇 개 틀린지 따라 1과 2가 나누어집니다. 이게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밑줄 의미 파악, 장무독해, 대입 파악이 틀리잖아요. 그럼 빈순삽을 맞춰야 돼요. 그럼 빈칸, 순서, 삽입은 1등급을 위한 학생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조차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틀려버리면 빈순삽을 맞춰야 되거든요. 빈칸, 순서, 삽입을 자, 9평 분석 조금 더 해볼게요. 의미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평균 지문의 길이는 16.5줄이에요. 이거는 예인용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3줄 이상의 문장이 많이 나올수록 학생들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92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문 하나당,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3줄 이상의 문장이 평균 4.38 그러니까 4개 이상의 문장은 3줄 이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3줄 이상의 문장이 평균 4문장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번 시험 볼 때 마흔 학생이 느꼈을 바로 그 문제 길고 복잡하니까 구문도 캐합니다. 두 번, 세 번 읽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발생을 해요. 만약에 그 문장을 해석을 했어도요. 스토리가 기억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읽은 내용이 기억나질 않아요. 망한 겁니다. 왜요? 위에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스토리가 기억 안 나면 내가 문장,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내가 뭘 읽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에 다시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시간도 부족합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 다시요. 길고 복잡한 문장이 많이 나올수록 생기는 문제가 해석에 몰두하다 보니 그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을 테니까 스토리가 기억 안 나니 대입학 요지 뿐만 아니라 빈칸 문제 날아갈 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가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휘나 대입학이나 아니면 빈칸이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냐면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의 뜻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해석을 하는데 집착하다 보니 스토리는 까먹으니 대입학, 빈칸, 어휘, 무관문이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된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근데 이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답의 근거는 확실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께서 너희가 우리처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답이 나와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의 근거를 줄 테니 오답을 지워봐라예요. 제가 현장에서 하는 말인데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를 번역과 시험으로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과적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과탐은요 정답을 고르시고 문제예요. 여러분들 혹시 수학이나 과탐에서 가장 적절한 거 고르시고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맞는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 과목의 공통점이에요. 특히 영어, 영어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시고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고 모든 문제가 왜 수학이나 과탐처럼 정답이 없어요. 가장 적절한 걸 고라는 의미가 말도 안 되는 걸 빼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근거를 줄 테니 너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워봐. 이게 의도인데 아직도 수능이라는 문제를 번역과 시험으로 오해하시는 거야. 뭐냐면 문제 풀 때는요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거 문장은 3번, 4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근거 문장이 아닌 건 내가 해석을 못하고 이해 못해도 풀 대책은 없단 말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공부하셔야 돼요. 나 근거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냈는구나. 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정답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믿으세요 스토리 라인을 뭐냐면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입니다. 수식어구를 빼고 읽으면 전체 스토이가 잡힐까 모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동사 목적으로 비해 쓰라는 게 아니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전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요. 근거 부분이 정확히 알려줘요. 이것만 답이 될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안 될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자 만학생이 느꼈을 겁니다. 저도 풀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 아 학생들 어려웠겠다. 문장이 길길게 나오니 시간 오래 걸렸겠네. 또 하나 문장이 길게 나오니 아 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했겠네. 전체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장 문자만 해석했겠네. 점수가 안 좋을 거는 예상은 했어요. 저도 그리고 정답률을 확인하고 아 학생들 정말 그래서 망했구나. 그럼 남은 기간 동안의 공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스토리 라인 따라가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읽을 때 수식어구와 뼈대를 구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등급별 제가 추천 공부를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다음 케이스에서 꼭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여전히 빈순삽이죠. 킬롱 유형. 또는 선생님 제가 빈순삽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어휘를 틀립니다. 제가 항상 밑줄이 팍은 틀립니다. 자기가 잘 틀리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이거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집중적으로 연습이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답의 근거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 없습니다. 영어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오답은 지워집니다. 질문 안에 근거 있다. 근거 바탕으로 오답 지우는 연습을 해라. 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강의를 들은 얘기 아닙니다. 해설 강의에서도 제가 모든 유형의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거 바탕으로 오답 지우는 연습을 해라. 그 다음 여러분의 해석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77일이거든요. D-77일에 갑자기 해석력이 붐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요. 근거 찾는 연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답의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을 지워보세요.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으세요. 근거 문장은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근거가 아닌 문장은요. 한 번 읽고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게 읽을 문장과 해석을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장이 있구나. 그 다음 근거 문장이라고 해도 뼈대와 수식어 또 구분하세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빼면서 읽으면 오답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남은 기간 동안에 킬러 유형과 제가 약한 유형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그런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뭐는 뭐뭐는 뭐뭐다 스토리 따라가는 연습을 해라. 주장하는 문장으로 오답을 지워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선생님 그래도 뭐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Q&A 오셔서 자기 공부한 방식과 점수 쓰시면 우리 연구팀에서 학생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절한 공부법을 설명해 줄 겁니다. 만약에 이거 봐도 모르겠으면 저희 Q&A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학생에 맞게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공부법 잡으시면 되겠고 지금 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3등급이 오픈인 학생들이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력 부족하죠. 조금은 늘리셔야 되는데 77동안에 갑자기 올라가진 않아요. 시간 부족은 해결하셔야 돼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비교육적인 건 맞지만 선생님 2만 나와도 됩니다. 3만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요. 킬러 유형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킬러 맞은 연습을 해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뭐요? 대입 파악 문제. 근데 이번 시험에 22번 요지가 정답률 50%대가 나왔잖아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어휘 무관문 장문독회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 2등급이 안 나와요. 왜요? 아 그럼 2등급,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내가 빈순사업은 솔직히 시간적으로 찍는 한이 있더라도 중킬러 문제까지는 맞춰야 되는 거구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시간 안에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스토리라인 잡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뭐는 뭐뭐는 뭐뭐다 따라가고 근거 바탕으로 푸는 연습 긴 문장부터 정확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큰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선생님 제가 두 달 반 동안에 아 저 이만 나오면 됩니다. 저희 Q&A 오셔서 자기 상태와 공부한 내용과 점수 쓰시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도움되는 공부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그리고 어휘는 꼭 암기하시고요. 그럼 제가 마무리로 요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고3 학생들이 특히나 그런데요.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어휘를 정말 안 외우는데 제가 파이널로 갈수록 영어 공부를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 공부 줄여야 돼요. 탐구 공부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기본 사항입니다. 아무리 영어 공부를 줄여도요. 하루에 단어 20개만 외우세요. 제가 50개, 100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20개는요. 시간이 없어서 못 외운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안 외운 거지. 이거 쉬는 시간에만 해도 외울 수 있고요.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길에도 외울 수 있는 불량이란 말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실래요? 오늘이 칠칠이는 건 맞지만 81만 계산을 해도요. 1600개 어휘입니다. 엄청난 어휘가 나와요. 근데 고3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어휘를 안 외워요. 근데 N생들은 압니다. 작년에 그래서 깨진 걸 알거든요. 파이널로 가면 많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20개만 외우자. 1600개의 어휘가 나온다. 그 다음 하루에요. 지금 푸셔서 알죠. 구평을.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얼마나 내가 제대로 빨리 이해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하루 세 줄 이상의 문장 한 열 문장 정도 요약하는 연습 글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던지 거의 같은 불량입니다. 하루에 두 개 지문, 세 개 지문 정도 두 개 정도 내가 글을 스토리아인 잡는 공문한다. 이 정도 공문하시기 바래요. 스토리아인을 잡기만 하면요. 문의 되게 쉽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학생들 제 수강생들이야 당연히 스토리아인을 잡는 게 뭔지 아시겠지만 선생님께 무슨 말이에요? 제 해설강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아인이 수시하고 빼고 읽으면 글이 무조건 글 내용이 잡힙니다. 그래서 자 공부하시고 아직 오늘 날짜 기준으로 77일인데 충분한 시한은 아니에요. 인정해요. 근데요. 77일이면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는 시한인 건 맞습니다. 등급에 맞게 목표 세우시고 공부하시면 원하는 목표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르겠으면 저희 Q&A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정말 조금만 더 버팁시다. 버티고 버텨서 꼭 수능 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